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라고 해요. 젤리가 매우면 얼마나 매우겠어? 도둑을 날까 봐. 아이고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빈부술 젤리의 신상 매운맛입니다. 빈부술 젤리 매운맛은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 맛은 스리라차, 할라피리오, 고추, 하바네로, 그 다음에 캐롤라이나 리퍼. 이 캐롤라이나 리퍼는 현재 기네스북에 있는 등재단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라고 해요. 청양고추의 200배 2억 스코빌 매운맛 지수입니다. 젤리가 매우면 얼마나 매우겠어? 도둑크 생각이네요. 빨리하세요. 빨리! 인연이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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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다 튀어나왔어. 인연이구나. 먹다가 뱉고 싶을 경우에는 그냥 붙을 수 없습니다. 이 앞에는 게임을 통해서 이겨야지만 배틀 수 있어요. 자, 그럼 먹어볼까요? 스리라차, 스리라차는 거미지니까. 다 튀어나왔어. 꽤 매운데? 이게 단계라고. 겨울에 아무 준비도 안 한 거죠? 불인 거 같애 저희가 지금 잘 끝나고 먹으려고 엽떡, 닭, 볶음탕을 시켰네 우리가 준비성 없이 한 거 같아 왜냐면 이게 국내도 최초로 한 거 같고 어떡해? 젤리가 매우면 얼마나 맵겠어? 하고 가자 할라피뇨 맛 비쥬 히히 오오오오오옹 Ca- 네. 네. 으으? 이거? 왜 이렇게ゃ 안 먹고 싶지? 왜 이렇게 매워? 그 전에 나 한 편 샀어 고추맘 세겹세겹 테리아트 때부터 좀 달려야 돼서 괜찮은 거 같아 뱉으면 안 되지? 뱉으면 안 되지? 아 매워? 나 괜찮은데? 배워봐요 진짜 괜찮은데? 아 연기증 나 자 다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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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반으로 하반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 아 매워? 아 왔는데? 처음에 제일 매웠어 그럼 이거 과자 먹어볼까 못 먹겠어 진짜로 야 맛이 없어 왜 이렇게 매워? 아 아 이게 참나. 맵긴 맵는데. 그렇게. 이건 안 돼. 혀가.. 얼얼해. 주말 연속극이야? 어머니! 어머니! 어머니 괜찮나요? 어머니. 말하지 마. 아니 말하지 마. 아 리퍼 솔직히 가야지 마지막 거. 아 나 진짜 못 먹겠어. 아니 진짜 언니 한 번 먹어봐. 가야지. 언니 한 번 먹어보라고. 리퍼. 나 먹었어. 근데 약간 좀 덥다. 맵긴 매운데. 형. 이렇게요. 에lined. 넌 이렇게 Horror. 피야 피가? 안 좋rows. 아니. 네. 왜 이렇게 physicists paper 흑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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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아니야! 아! 아!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. 너무 시끄럽거든 지금? 짜증 날려고 해 지금. 너무 시끄러워. 아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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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냥 뭐.. 먹을만 합니다. 한국인이라면. 진짜 그렇게 매워? 네. 원칩 챌린지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죽겠다. 도전해봐. 네. 그럼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먹었기 때문에 스리라차 맛도 매웠는데 먹다보니까 다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맵지는 않았어요 저는. 맵긴 매워요.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 꼬리랑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언제까지 매울 생각인데? 눈물이 코 날 것 같아. 매운 거. 하! 진짜 어지러워. 망가도 나. 그리고 머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